네, 서로 양보를 해야 됩니다. 자, 조성민 선수도 나왔죠? 조성민 선수 표시해야 될 수 없고요. 스크린 이용합니다.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! 아, 이게 나오자마자 지금 차바일 선수를 스크린을 많이 걸어주면서 조성민 선수로 하여금 수비 완전히 따돌렸죠, 차바일 선수가? 약 3분 정도의 시간만이 남은 상황에서 4점이 끄지고 있는 창원의 일시고요. 반대편 강상재가 뿌려줍니다. 코너, 석점, 석점! 김상규! 네, 김상규 선수. 지금 뭐 찬스는 찬스지만 아주 득점을 잘해주네요. 김상규 오늘 75%의 석점수 성공률. 지금 2쿼터에 너무 득점을 많이 주네요. 조시 살비까지 성공시킵니다! 51대 34. 2점 차로 출발했던 2쿼터인데 점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. 28대 26에서 시작을 했었죠.